대구 부동산 시장이 올해 상반기부터 조금씩 살아나면서 시장에 큰 부담이 되는 미분양 물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예상되는 악재들로 인해 시장이 반등했다고 보기엔 아직 불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제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2,700여 개입니다. 2월 말 13,900여 개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신규 분양 중단 등에 힘입어 석 달 연속 미분양이 줄었고, 6월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매매 가격 지수의 하락폭도 축소됐고, 달성군은 5월 중순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는 등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심리는 부정적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조사를 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말 이후 꾸준히 상승해 이달 9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1만 8천여 가구에 이르는 입주물량,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 가운데 하나인 전세시장의 하락세 등이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소폭 살아난 거래량이 여름철 비수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긍정과 부정 요소가 뒤섞이면서 전망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KBS 뉴스 김재농입니다. KBS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